이게 뭐예요? 맛있고요. 네, 솔깡. 음! 아이고, 아이고. 맛있어 보이는데 왜.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. 먹다 남은. 남은. 그렇죠. 그런 게 좀 생소해요. 이해 안 되는 거예요? 어, 이해가질 않죠. 아이고. 왜 치는 거 먹어? 왜 치는 거 먹어? 왜 치는 거 먹어? 제가 요리에 진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. 끔찍했어요. 치킨 위주로 먹네요. 맛없는 김치볶음밥은 윌리슨 주고. 거기에 이제 치킨을. 아니, 윌리슨. 진짜 털퍼러하다. 윌리슨 배꼽인데, 그렇죠? 털기지겠는데요? 저걸 넣어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? 저는 저렇게 주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좋더라고요. 아니면 저 치킨을 찢어서 볶음밥을 해 먹지. 왜 저는 그 생각이 안 들까요? 아이고, 정말 언니가 좋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남은 치킨을 따로 남겼네요. 네. 그래서 남은 게 많구나. 먹다가 이제. 저런 식으로 치킨은 얼마 정도 먹나요? 저 한 8일 먹는 것 같아요. 닭 한 마리를 8일을 먹는다. 닭 한 마리를 8일 남겨둔다. 야, 난 이리템. 보기에는 벌써 불편하네요.